자 오늘 할 게임은 데드바이 델라잇입니다 이 게임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가 오늘 하게 된게 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단 한번도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다른 bj 방송을 본적도 다른 유튜버의 방송을 본적도 없었지 출시때 다운받아 놨는데 다들 이거 하길래 난 딴걸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픽을 낮추라고 왜? 왜 그래픽을 낮춰야 되지? 예 난 이해를 못하겠네 뭐 어쨌든 잠깐만 튜토리얼을 먼저 보는게 낫다고? 알겠어 튜토리얼을 아니면 전혀 게임의 룰을 아예 모르니까 튜토리얼 메뉴는 메뉴는 이게 지원이 안되네 패드가 튜토리얼스 서바이벌 튜토리얼 비디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? 일단 그래픽을 낮추라는게 뭔 소리지? 비디오라 화질이 별로 안좋구나 쫄라쫄라 파워 제너레이터 이걸 갖다가 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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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는거지? 그럼 문이 열린다? 아하 아하 으하하하하하하하하 한개만 키면 되는거야? 어떻게 어떻게 살 수 있어? 어떻게 살아가야 아오 두근두근 소리가 들리면 그 주변에 있는거니? 다섯개를 전부를 열어야 다섯개를 전부 다 해야된답니다 일곱개 중 다섯개라 얘가 오면 이렇게 숨고 아 숨으란 얘기네 근데 쟤가 방풀하면 다 할거 아니야 내가 어디 있는지 자 이렇게 뛰어서 요렇게 딱 넘고 넘고 어 이거 방풀을 못한다고? 랜덤이라고? 이런데 숨으면 얘가 지나가면서 한번씩 열어보면 되는거 아니냐? 그잖아 열어보면서 가면은 무조건 들키는거 아니야? 어 잘 안 열어본다고? 아 아 바빠서 잘 못 열어본다고? 어 그럴 수 있겠네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안고 지나가면 근데 쟤는 못살았잖아 근데 왜 이게 무슨 튜토리얼이란거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세팅해서 왜 그래픽카드를 낮춰야되는지 난 모르겠다니까 그니까 이게 그렇게 사양이 높은 게임인가? 그래서 가서 얘를 갖다가 요렇게 구해주면 렉 걸리더라고? 잔렉이 많이 걸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그래프를 낮추든지 뭘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니 이런 후레쉬가 있다? 좋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킬러는 뭐 아직 하지 말고 일단 하나하나씩 해보는걸로 자 퀵플레이 후라시 쓰기 어려워 나 1080 그래픽카드 아닙니다 나 970이야 그냥 오 나 시작과 동시에 아 나 왜 이렇게 찐따같은 캐릭이지? 레디 박아야되나? 나 레벨 1 잘 좀 가르쳐주십시오 아 그리고 패드 어떤 키를 누르는건지 모르겠네 김풍이라니 캐릭터를 지금 바꿔야되는데 캐릭터를 무슨 기생오래비같은 찐따를 갖다 해놔가지고 이게 뭐지? 캐릭터 선택이 가능하다 니네가 시키는대로 나 하는거야 살인자가 더 재밌다 일단은 오늘 첫날이니까 패드 키가 어떤건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자 어차피 죽을텐데 렉안걸리는데 뛰는거 앉는거 어떤건지 또 알아야되고 이거 RB를 누르면 아 이게 된다 야 뭐야 이거 아이고 야 얘가 나보다 빠르잖아 야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 어 나 어 나 살았어 아이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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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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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십시오 인간적인 측면에서 형님 형님 저 초보입니다 레벨 1이지 않습니까 쟤네들 레벨 안보이나? 아이 대충 좀 걸어주십시오 아이 조금 봐주십시오 얘들아 야 서로 돕고 사는거야 야 인생 뭐있어?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래 저 난 니네들이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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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이거 해도 안풀리는데 살려줘 오오 아 아 그거 하시면 빨리 피가 난다고? 그럼 저거는 할 필요가 없네 자 시작한 동시에 30초 걸렸나?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 이런 게임이다 음 이제 알았어 이런 게임이다 아니 아니 키 설정을 설정에서 키 설정을 아예 아예 못했는데 자 키 설정 잠깐 보겠습니다 컨트롤러 키 설정을 몰라서 게임패드 이게 LT가 앉는거 런 LT가 앉는거 LB가 런이네 그리고 카메라 뒤쪽 보는거 어 메뉴고 유즈 아이템이 RT 픽업 아이템이 RB 액션이고 그 다음에 에임 드롭 드롭 아이템 훅은 뭐야 일단 키는 많지 않으니까 뭐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을거 같고 얘는 나랑 반대네 나는 다리가 길고 상체가 짧고 머리가 큰데 레디 안하면 존나 쪼레비 막 진다 반항한다 좀 지랄 할거야 캐릭터를 바꾸자 아 남키가 웬일이냐 찐따같이 티라노는 누가 티라노야 어 캐릭이 여자하고 남자하고의 속도 차이가 난단 말인가 그건 말이 안되는데 여자가 훨씬 빠르다고 저 RB가 달리기 이게 키가 키를 설정을 할 수 없나 하나 이게 키는 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지 좋아. 이게 이제 떼작전 떼작전이라고 보면 으어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헉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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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.. 저 사람은.. 저...모루는사랍입니다 쟤네 니네가 가르쳐준 첫번째가 무조건 버리고 가야된다고 했었지 좋아 버리라고 했었지 어? 아~~ 키 설정이 이상합니다 예 키 설정이 지금 이상한 관계로 오 됐네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이거지 좋아 발전기를 찾자 요런데 있으면 모를거야 아 근데 얘 너무 느리다 자 뛰면 발자국이 보인다 창문 넘는 것도 그런것도 달리키키하고 같이 누르면 빨리 뛴다 너무 살인다고? 아 그렇겠지 뛰지말고 요렇게 외곽으로 샤샤샥 가면서 샥 샥 저 어어 쟤 쟤 어떡하지 쟤 원래 약한 놈은 저렇게 죽어야 되는거야 저기다 야 한 놈을 원래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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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놈이 가는구만 아 저깄는걸 한거구나 쟤를 그럼 그럼 구해주면 정의의의 사도가 되는거고 점수가 오르는거 아니겠네 죽어도 점수를 발정이 찾고 있잖아 쟤 죽은거지 빨간색으로 된거 죽은거지 여기서 딴 데 가야지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거 여기 또 복잡한 맵이라 이런데 있어야지 구해주면 산다고? 그럼 얘가 분명히 함정을 파는 것보다 저기 걸려있을 거야 빨리 가자 어, 구해주자 두근두근이지 두근두근이지 이 새끼 지금 함정 파고 있다 저기 있다 아, 저 새끼 구해주려고 지금 어, 여자가 확실히 빠른 것 같은데 아, 쟤 죽을 것 같다 예, 미키 같습니다, 저는 가까이 가면은 두근두근 하잖아 봐봐, 두근두근 하거든 이 새끼 지금 미키거든 그럼 발전기를 어디서 발전기를 좀 찾아야 돼 어, 저깄다 저거 온 것 같은데 예 발전기가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발전기 위치가 여기다 어, 쟤가 켰구나 야, 이 새끼 잘하는데? 너 다쳤구나? 내가 너를 헬스로 해줄게 사람이 서로 도와가면 살아야지 자 이거, 이거 좀 받아 자 아유, 아유 아, 미안하다 내가 이거 Z Q. 아까 쟤가 으 흐흐흐 어? 아.. 이걸 어떡한다 저거는 못 구해줄 것 같습니다. 저거는 못 구해주고 나머지 발전기는 어딨는지 뛰어다니라고? 어.. 나 길치라서 몰라 이거 몇 번 해봐야 돼 몇 번 해봐도 모를걸? 야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어떻게 하지? 같이 하자 같이 동시에 엄마야 엄마 아유 빙씨라 그냥 하여튼 하여튼 매를 벌고 있어요. 나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거 A키 눌러야되나? 예 야 곧 곧 그놈이 올거야 어? 나 이거 두 번째 판이다 나 완전 개초보야 두명 죽었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다 그렇지 다 됐어 그렇지 그렇지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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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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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빨리 가자 야 빨리 가 빨리 놈이 온다 아 얘 되게 느린데 얘가 아 이거 이거 역회로 해야겠다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아 이새끼 따라가야지 아 이새끼 따라가야지 자 지금 방금 앞에 뭔가 유령같이 지나갔는데 그건 뭐지? 예 쟤 따라가야겠어 쟤가 길을 다 알고 있을거야 난 널 믿는다 널 믿어 니가 날 캐리 해줄거라는거 난 뒤에서 점수만 받아먹고 가는거지 다 켜졌네 다 켜졌네 저것도 켜졌고 이게 다 외곽쪽에 있는거 같은데 트롤은 누가 트롤이야 나도 지금 발정을 찾고 있잖아 두개가 더 남았다 나머지 한개는 저스끼가 할거고 아 있는 위치가 랜덤이라고? 아 그렇게 해야겠네 발전기 있는 위치 그 위치가 랜덤이어야지 이걸 할 때 좀 아 무서워 갑자기 나올거 같아 우빈 누가와 우빈 누가와 우빈 누가와 어? 다운이야 이게 기회가 될수 아 이거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어 이거 된거야? 안된거잖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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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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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남았어 빨리해 나 혼자 남았어 빨리해 나 혼자 남았어 도망가기 멀.. 에잇채잠 개구멍 몰라 네 개구멍 모릅니다 이거 스카이프로 진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을텐데 여기서 우리는 개구멍을 모른다고 하잖아 자 처음하니까 예 제가 방법이랑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새끼 살릴건 으아악 으아악 야 빨리 도망가 저 새끼 왜 저 저 갑자기 나오지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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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너 할 수 있어 엉망이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제가 도망가는건 진짜 기통차게 잘하거든 갔나? 못 봤어 못 봤어 잠정신 하하하하하하 이 새끼가 레이다 전날 짠거 놀라여 봐 이 새끼야 인마 못 봤어 나 엉망장이야 못 봤어 설마 문 열어보겠어? 어?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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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? 갔지? 갔지? 소리 난다고? 못봤나? 쟤 뭐지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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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아아아하rå faço 살려줘달려잇아 ss 아 shade 아bod 여캐로 해안다 이러니까 여캐로 해야된다 개구멍이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난 언제 레벨업을 한단 말인가 아 여기서는 또 패드가 안 돼 어 닫히면 신음소리가 나는구나 백인 여캐가 예 이거는 처음에 계속 해봐야 됩니다 이거 아마 바꾸는게 있을거야 이건가? 캐릭을 어디서 바꾸지? 아 여기구나 대부분 애들이 이걸 이걸 하더라고 퍽도 있네 어 지뿔도 없습니다 폭 레벨 1이라서 지뿔도 없고 뭘로 하지? 백인 누나가 살인마보다 빠르다 백인으로 하겠습니다 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이템도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객생초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그레이드 탭은 어디있네? 이건 뭐야 아 이건 살인자구나 살인자도 3가지 종류 있네 어 나 살인자를 왜 이게 업그레이드 탭은 어디있는거야 어 이거 아예 없어지네 흠흠흠 이거군 후라시 아까 거기서 나올 때 후라시를 하면 애가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야 밴디지 붕대구나 그리고 무슨 미스테박스 이거 뭐지 어 후라시는 후라시보다는 이 얼굴 업그레이드 좋다 그러면 타려면 어쨌든 이쪽 라인으로 가야되네 흠흠 아 후라시로 얼굴 맞추기 힘들어 그렇다 이건 뭐야 이건 그냥 패션인가 흠흠 알겠습니다 지금 훈수가 너무 넘쳐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씩 하자 지금 이제 1렙인데 무슨 인벤토리 이거 뭐야 네 스킬은 일단 아무거나 하나 찍겠습니다 네 1렙 어차피 다 찍어야 돼서 이거 다음에 이걸 찍을 수 있어야 되잖아 아 이거 꾹 눌러야 되네 그리고 퍽은 어디 가서 찍을 수 있네 네 퍽은 레벨 1에서 레벨 2가 돼야지 퍽 주는 거 아니야? 아 이게 퍽이구나 근데 퍽이 없습니다 예 뭐 퍽이 있으면 하겠는데 퍽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어 어 지금은 예 레벨업을 해야지 퍽이 하나씩 생기는 거 같고 레디해야지 와 근데 어려운데 이거 내가 처음이라서 그런가 마른모를 꾹 누르면 된다고 알았습니다 이거 캐릭터 레벨링이 좀 잘못됐어 일본 캐릭터같이 좀 다리를 좀 길게 만들고 상체를 좀 슬림하게 만들고 지금 가슴이 다 처졌잖아 얘네들 임상부도 아니고 저거 봐 저거 중간에 임상복 봐라 저거 아프리카비제이 맞어 나 도와줘 어 흐허허허허허허허 우리편에 하나 들어봤군 아프리카비제이 아임 아임 아프리카비제이 방송보고 있을테니까 분명히 너랑 나랑는 같은방에 들어와 있는거야 알았어 서로가 서로를 구분을 못하니까 어쨌든 열심히 그 충신이다 충신이다 근데 이거 그건 안되나 서로가네 음성채팅 이런건 안 돼? 이런게 되게 재밌는데 자객이면 상대방 아닐까? 상대방은 살인자하고 우리는 채팅을 못하는 거 아니야? 잘빵아 고맙다 방플러인데 이게 들어오기가 좀 힘들텐데 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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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 준비 저..저기 봤습니다 자 여기저기 봤고 저기거든 지금 방금 지나갔거든 혹시 모릅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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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데 갔겠지? 자신감 있게 저게 저게 LB키구나 누가 좀 도와줘 와 진짜 오래 걸리네 이거 오오 자 제발 아 아 시스루 잘못 눌렀어 봤을걸? 봤나? 이거 퍽하면 소리 들리지? 아이섀도 시냅 을 치 우아 오오 어 됐어 하나 됐구나 누가 조심 내가 하던 거 해야 되는데 나 밥값 해야 되는데 트롤짓 하면 안 되는데 자 두 개 오 야 이팀 엄청 잘하는데 그래 여기 시청자가 한 명 들어왔다니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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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 잘 봐 잘 봐